수능 1등급 고3 빈칸 5번 문제입니다. How can a designer, 디자이너 어떻게 이노베이트,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리에 어떻게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By blank네요. 그리고 이쪽은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원래 주어동사의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by에 명사 나오면 부사, 전명국, 그리고 뒤에도 동사 ing, 분사 부문으로 부사 부사의 불합격한 문장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혹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혁신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얘를 구체적으로 뭐를 혁신시키는 건지 소재를 찾으셔야지 혁신시키는 방법도 찾으시기가 편해요. Always, 항상 considering, 생각하면서 혁신시켰다라는 거죠. The interaction이니까 상호관계를요. Between the new ideas and the current work practice. 이 부분 잘 보셨어야 돼요. 혁신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최근의 일의 반응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에서 그냥 혁신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앞으로의 것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혁신은 뭐다? 옛 것과 미래의 것의 조화다. 그죠? 계속 가볼게요. Consider, 생각해보세요. 명령문, 중요한 문장 쪽에 속하죠. 그죠? 명령문을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확률이 높았잖아요. 아니면 뭐 should라든지, have라든지, must라든지, 해야 합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도 necessary, essential, vital, 중요합니다, important.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장 쪽에 속한됐고요. 어쨌든 뭘 생각해보래요? The history, 역사를 생각해보래요. Of the word processor. 어? 중심선에 찾았죠? Word processor가 어떻게 혁신되어 왔는지 발달 과정을 찾아보래요. 그 방식이요. Originally, 원래는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used typewriters이니까요. 타자기를 썼었을 때요. 제일 최초의 형태가 뭡니까? 타자기부터 시작이 됐네요. 자, 어떻게 혁신되어 가고 있는지 봅시다. 모든 사람이 타자기를 썼고요. typing, 타자를 치는 행위는 became the work model이니까요. 일의 형태가 됐대요. 일하는 방식이 타자기치인 게 된 거예요. 최초에는요.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이 생략됐고요. 묶어서 꾸며줍시다. 어떤 일의 형태요. users, 사용자들이 이해를 했던 일의 형태요. 야, 너네 책 어떻게 발간해? 책 어떻게 찍어내? 어, 타자기처. 이게 최초 시작점이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Early word processor. 이제 초창기의 워드 프로세서로 넘어갔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그냥 우리나라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글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이랑 똑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워드 프로세서 써요. 엑셀도 그 워드 프로세서의 일부 프로그램에 속하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초창기 워드 프로세서는요. 스테이드 클로즈 가까이 머물고 있었어요. 유사했다라는 거죠. 뭐와 상당히 유사했어요? 더 타입라이더 모델이니까요. 타자기 모델과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는 타자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물리적인 형태였고요. 즉 종이를 써야 했었고요. 얘는요. 약간 가상의 형태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만 타자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어서 볼게요. 데이 그들은 just provide, 단지 제공했대요. better typing, 더 나은 타자 치는 방법과 better correction, 더 나은 수정을 제공했대요. 한마디로 옛날에 타자기 치다가 하나 잘못 치면 쭉 뽑아가지고 구겨서 버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쓰면 쓰고 지우는 게 조금은 편해졌죠. 그래서 약간의 발달이 있었어요. 약간의 발달. 그 다음에 then이 나왔다라는 건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얼추 이야기의 흐름을 찾으셨어야 돼요. 즉 답의 흐름을요. 어떻다? 단계별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개발된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즈가요. introduced, 도입시켰대요. 무슨 기능을 추가시켰죠? cut and paste니까 자르고 붙이기죠. 그러니까 자르고 복사하고 붙이기 요즘 다 있잖아요. 기능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대시로 부가 설명 들어갔네요. 자르고 붙이기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워드 프로세서에 자르고 붙이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Metaphors이니까요. 비유인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가위를 자르는 게 가위를 자르는 거고요. 풀을 슥슥슥 칠해서 붙이는 게 실제로 자르고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즈 등 글을 잘라서 다른 데다 옮길 수 있으니까 자르고 붙이기 기능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pp의 과거 분사가 메라포를 꾸며주고 있죠. 테이크는 선택된이죠. 취해진 비유래요. From the physical operations 그러니까요. 물리적 과정으로부터 아까 얘기한 가위를 자르고 풀로 자르는 그 과정에서 선택해진 비유인 자르고 붙이기 기능이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뒤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나오죠. 그 물리적 과정이란 자르는 건데 뭐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가위를 잘랐었던 거고요. Cutting with scissor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는 풀로 붙이는 행동을 빌려서 쓴 겁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동격 즉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something 자르고 붙이기라는 것은 즉 목적과 관계동사 대시 생략됐고요. everyone had to do 뒤에 목적와 보니까 빠져있죠. 모든 사람이 이미 해야만 했었던 옛날부터 신문 오류고 자르고 했었죠. 스크립 같은 거 그걸 해야만 했었던 비유를 그대로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세요? 워드 프로세서가 초창기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단계는 자르고 붙이기의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또 그 다음 과정으로도 추가가 되겠죠. 기능이요. 봅시다. these features 이러한 특징들은요. were 뭐였다? uneasy extension 이니까요. 쉬운 확장이 어때요. 오브 더 머러 이니까요. 형태의 쉬운 확장이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추가시키는 게 확신시키기가 쉬웠다 라는 거죠. then 아니나 다를까 여기 then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요. 워드 프로세서들은요. 또 무슨 기능을 도입시켰어요? multiple buffers 이니까요. 이게 다양한 버퍼가 충격 완화 장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옛날에는 저장이 안 되고 다 날아갔었죠. 요즘은 뭐요? 저장시켜주죠. 그런 안전 장치를 도입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multiple documents는요. 옛날에는 워드 프로세서 창 하나밖에 못 띄웠었어요. 지금은 상생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글 문서 여러 개 띄워놓고 다른 창에서 다른 창으로 옮기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창 하나밖에 못 띄웠었는데 multiple documents, 다양한 문서를 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을 도입시켰죠. 그리고 애가 open at a time의 형용사로 multiple document 꾸며주고 있어요.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의 기능을 도입시켰어요. 뒤에 문장 다 끝나고 컴퓨터 찍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켰죠. make 한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사이에 잇이 나면 감옥적어 여기 목적이 보여요. 감옥적어 여기가 진목적어를 했죠. 진목적어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to share and transfer니까 공유하고 이동시키는 것을 쉽게 만들면서 새로운 기능을 돌시킨 거예요. 자, 뭐를 공유하고 옮기느냐 텍스트 문서를요 across documents이니까요 문서 간의 글자들을 공유하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면서 새로운 완충작용과 멀티문서를 도입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then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기능이죠. 그들은 introduced 도입시켰어요. automatic word wrapping이니까요 자동 완성기능이죠. 글자 완성기능 요즘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까지만 적어도 합니다, 해요 하는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요 multiple fonts니까 다양한 글자 종류들도 부과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컵마 찍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봅시다. 데스크탑 퍼블리싱은요 옛날에는 활자를 그냥 인쇄물에 찍어서 뽑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뭐예요? 파일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로부터 출간을 해내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니까요. 컴퓨터에서 먼저 저장시켜놓고 출간해내는 그 기능이 was born, 탄생된 거예요. 즉 커다란 프레스기로 글자를 활판 인쇄를 다 배열시킨 다음에 찍어내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각각의 단계가 지금 각각의 단계라는 게 혁신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단계가 쉬운 증가였대요. 요게 그러니까 핵심 문장이잖아요.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각각의 혁신은 증가 형태로 됐다. 추가적으로 하나씩 됐다. over the previous니까요. 이전 기능에 추가가 된 거래요. 그리고요. 각각의 단계는요.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유저의 공동체를, 즉 사람들을 걷게 만들었다. 이해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역입니다. a little further up이니까 조금 더 멀리. 어디부터요? from the typewriter model이니까요. 타자기 모델 형태로부터 조금 더 멀리 걷게 했다. 아, 이해시켰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타자기를 안 쓰게 만들었다. 타자기로부터 거리를 뒀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타자기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로 혁신이 된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답은 그러면은 한 단계씩, 한 번에 한 단계씩 기능을 추가시킨 1번 답이 돼야 돼요. taking one step at a time이 돼야 됐었던 거죠.